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에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오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중 폴라리스 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 데이지오에 횡격벽이 휘어지고 평영수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